방송에 나가면 안됩니다 ㅅㅂ 야 아까 이렇게 저를 보신거에요? 살짝 싸이코주신가보네요? 싸이코가 아니라구 자기가 만든 핵을 쓰는 것부터가 난 개 싸이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용서해주는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어! 이런! 방금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 자 빨리 잘가요 어떻게 된다고 말할지 너무 감사합니다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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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렁alı 아 예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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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야.. 픽을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형이 이렇게 킬 데스 뽑아도 게임은 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사이퍼가 요번에.. 요번에도 이거 A 온다. 무조건이야 네 후카.. 후카.. 어.. 브림 개념이 없을까? 아.. 사이퍼.. 요원 훅 가야지 아니 쉬벨 피셋팅이야? 아 근데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하자 기념 스팀 비컨? 아 또 사이퍼 신이야 아 내 그러잖아 터비팀 안녕하.. 존나 확실하잖아 보는 타이밍이 봤죠? 절대 안 놓쳐 정확하게 친구 추가 해야겠다 다들 만하다 요.. 나 어뷰징이야? 아... 내가 보기엔 내가 어뷰징인 것 같아 나 상대 사이퍼한테 돈 받았어 씨.. 이렇게 이름 좀 보자 누구야 너 씨.. 어떤 닉네임 누구? 사이퍼 해결하는 데요? 사이퍼 해결해요 버린이가 버린이 말은 믿을 수 없고 나랑 0 대 11 났다니까? 전 0 대 3 났는데요 형? 아니 뭐야 지금 1등인데 이 사람? 1등이라고요? 시발 덱모 사랑해로 지금 도배된다 꽁승 감사히 시발 러브 유쾌하네 저 근데 사이퍼랑 듀오인데 얘 핵이에요 뭐야 근데 이 사람 아니 전시대 이름 뭐였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야 뭐야 뭔데 임마 뭐야니 뭐야 시발 왜 이렇게 높아 시발 추울땅 뭐야 너 야 야 너 XCROA 지금 2등 누군지 알아? 아니 몰라 너 방송 키잖아? 이제 너한테도 간다 이제 너 방송 중이냐 지금? 어 아 뭐야 꺼져 한 판 더 저격해도 되냐는데 한국인이야? 어 한국인인데 핵같아 아니 뭔 소리야 진짜 누구냐고 아 이거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핵쟁이라고 임마 핵이라고? 어 아니 핵이 맞냐고 어 근데 스트리머 저격하는 핵쟁이 얘네 좀 착한 거 같은데? 스트리머 저격을 하면서 핵을 쓰는데 착한 사람 같다고? 어 그러니까 사람은 착해 아니 좀 쉽지가 않네 어 아 트랙업 988 나온다는 소리가 들려오네 요즘 전적을 한번 봐볼까? 확실하네 이 새끼 야 이 새끼 뭐야 야 뭐야 야 빼방인데? 야 근데 자기가 핵이 아닌 걸 증명하겠다는데? 아 오케이 뭐야 둘 다 노마이크 해요? 아뇨 아뇨 저 사람 저 사람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는 님이라고 불러서 아 제로아 님 마이크 안 돼요? 어허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나 게임컴소리 진짜 끌게 진짜로 게임컴소리 끄면 님 목줄이 어차피 안 나가거든요? 저만 드릴게 저랑만 얘기해 안녕하세요 진짜 꺼서 확인 마이크 하시네 님 뭐예요 근데 저 핵 안 썼어요 형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저랑 듀오 하실래요? 자꾸 그 자꾸 뭘 который 데이트를 신청해요 Dr. 저도 엔딩님처럼 되게 싫어요 그 전적 있잖아요 전적 전적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해서 이긴 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제로아 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이라는 게 말이에요 얘네가 B로 올지 A로 올지 맞추는 것도 그렇고요 게임이라는 게 말이에요 어제 내가 붐을 토백이었는데 오늘 내가 프로 다 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 시즌도 많이 이겼어요 전 시즌도 거의 다 이겼다 존나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존나 잘하는데? 전적 신인데? 제가 이 전적을 언제 봤냐면요 저더번 시즌 시즌 1등 친구 전적이거든요 이게 딱 그분 전적이랑 동일해요 흡사한 정서 아닌 게 아니라 동일 근데 그분 전적 인천자이 우님 팬이에요 제로아님은 서울자유 지망생이신 거죠? 핵 아닌 거 증명할게요 핵이 아닌 걸 증명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화공을 한 번 봐드려요? 근데 저 디코를 안 해요 디스코드 왜 안 하시는데? 다 지웠어? 그것부터가 벌써 꼬르만데? 냄새나는데? 진심으로 지웠겠지 꼬르마니까 석질 왜 하셨냐고 지인이랑 연락을 안 해요 지인들이랑 연락 안 한다고 해서 카카오톡 아이디 삭제요? 원래 친구들이랑 쓰는 계정은 또 따로 있고 핵 구매하는 계정은 또 따로 있고 아하하하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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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재미 재미난 게임 하시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 엔딩님이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해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노아님이랑 듀오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엔딩 계정 그만하시고 다른 계정으로 차근차근 다시 위에 올라오셔서 저랑 만나고 또 잘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면 또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계정으로 할게요 그 계정 괜히 또 썼다가 또 걸리지 마시고 아유 진짜 약속할게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딩님은 점수 올리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 시즌 입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뭐 죄송할 건 절대 없고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뭔데요 빨리 말해요 제가 이 계정 곧 삭제할 거거든요 단도 진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핵 맞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유튜브 반응이 좀 그렇지 않아요? 핵인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시원한 답변이 필요했었고 근데 왜 이거를 방송에서는 말 못했어요? 방송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채팅창이 좀 무서워서 근데 핵을 쓰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리기 뭐 하기도 한데 IT 쪽에서 많이 일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비공개 그룹에도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아까 계좌 내역도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럼 뭐죠? 직접 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오버워치 아시죠? 오버워치가 이제 핵이 마르로 가면서 이제 핵 반스쿼드부터 시작해서 피안나는 핵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프로게이머들 에임 보면서 이 에임을 구현을 했어요 실제 사람 근육으로 할 수 없는 왼쪽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끌어치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는 아시죠? 사람 근육이 아 그래요? 그게 사람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는데 핵이면은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저는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원래는 저도 발로란티라는 게임 정말 좋아하고 게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원래는 만들어 놓고 안 썼어요 만드는 계기가 뭐냐면 이제 그룹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해킹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들도 만나고 싶고 뭐 스트리머 저격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보시죠 음... 와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발로란트에는 전장의 안개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가 멀어지거나 이제 팀한테 미니맵에도 안 찍혔을 때는 상대의 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핵인 경우에도 상대가 럭킹을 크게 돌거나 하면은 못 보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벽 뒤에 있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벽 뒤에 있으면? 벽 뒤에 있어도 보이는 건 보여요 와! 씨발! 약간 이렇게 저를 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원래 끄고 있어가지고 방송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씹새끼시네 그러고 에임 핵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네 발로란트는 단발이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쓰면은 오르거든요 이제 그냥 에임분만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와 근데 씨발! 사람이 치는 거 같아 내가 치는 느낌인데? 손이랑 섞으면은 절대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뭔가 뚝뚝 끊기는 게 있긴 하네 네 근데 이거를 설정을 바꾸면은 설정을 바꾸면은 안에 좀 고정시켜주는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뭔가 느낌이 이제 이거는 보통 근접 상태에서는 잘 안 쓰고요 네 멀리 있을 때 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정도 아 와 근데 전나 티 안 난다 만약에 인천자유 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썼으면은 그래서 몰랐을 가능성도 높죠 아 아주 개 같은 새끼시네요 그냥? 흐흐흐흐흐흐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액은 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쏠 텐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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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싸넥이라고 그러잖아요 싸넥 그쵸 아 이거 데스미치 한 판만 해보세요 데스미치 알겠습니다 와 씨마 이게 에임이 켠 거예요 지금? 몇 개는 제 손으로 쏘는 거예요 왜 손으로 쏴요? 손으로 써도 맞는 게 있으니까요 어? 근데 서칭이 흑흑 형 저는 레디언트가 아니잖아요 핵을 써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피킹이 가능한 건가? 그쵸 이제 보통 게임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연설을 갈기죠 원템만 계속 주구장창 내면은 이상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이제 한번 끄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떴습니다 네 한번 보자 아악! 아니 느낌 존나 없는데? 아니 근데 어느정도 딱 느낌이 딱 딱딱딱딱 같이 오지 않나? 오 무빙 좋고 무빙 형도 배웠어요 하아씨 무빙 바르다고 하시오 핵쟁이들도 무빙을 내껄 보고 배운다라 아 확실히 근데 좀 튀는게 많아지긴 한다 이게 이제 못맞추는 샷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저는 쓰고 있어요 무슨 마치 막 막 보조 뭐 팔토시 얘기하는 것만이 얘기하시네 에이밍만 켜봐요 에이밍만 와 갑자기 샷 존나 잘 쏴 미친놈이야 그림은 제 손으로 썼습니다 아 튀는 샷을 저렇게 맞춰주는구나 네 와 진짜 족같은 거 많이 하네 실제로 스탯 아니었으면 아무도 의심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게임한 200판 돌리면서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전 핵이 아니라고 했어도 방풀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는 ESP를 끌고 했어요 월회를 방풀을 했으니까 ESP가 필요가 없었겠지 네 ESP보다 방송을 보는게 아까 말씀드린 막대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방송에서는 그런게 없잖아요 팀이 어딨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월회보다 좋은거죠 방송을 보는게 아 갑자기 현타가 현타가 마구마구 아 근데 이거 갑자기 핵쟁이들이 와가지고 어 이게 저희 얘긴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 뭐 그런값도 하는거죠 이거 진짜 만드시는거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인증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방송에 나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만드는 모든 코드들이 다 막혀서? 만약에 이게 뭐 유출이 된다 하면 다른 시중 핵들에 이게 다시 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살짝 싸이코신가 보네요? 싸이코가 아니라 코드 짜는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거에요 자기가 만든 핵을 쓰는 것부터가 난 개 싸이코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 능력 나름 아닐까요? 물론 이런 부정행위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인 거를 들키면 아마 라이엇에서 고소도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피하실 방법 있어요? 어떻게든 맞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맞대응을 해요? 핵선은 썼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용서해주는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어 이런 방금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 망나담입니다 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밴딩 님은 그래도 욕을 먹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럴거였으면 같이 하지 말으셧어야죠 그리고 이거 핵이라고 밝혀진 이 순간에 밴딩 님은 저 아이디를 삭제까지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현생 사시고 네 그 또 새로 파우시면 제발 그 그냥 쓰지 마세요 저는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1등 찍었으니까 미련도 없고 차라리 그 핵을 잡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쪽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대모님 세상이 좋은 일에는 항상 크게 보답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대모님도 아시잖아요 아니 전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그것도 언젠간 억보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땐 뭘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모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뭐죠? 영상 나갈 때 네 제가 만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왜죠? 뭐 나중에 법정 공방으로 가면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봐 드릴 수가 없는데? 악한 짓을 했을 때 돌아오는 억보입니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참 인간대 인간으로 이상하다 그 점 기분이 이 계기를 들어보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는 들고요 핵쟁이한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왜 드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뭔가 어렴풋이 드네요 넌 그렇게도 당했는데 시발 빡치지도 않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0대 11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방풀 당할 때 똑같은 기분이에요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트리머가 돼서 딱 방풀을 당하면 딱 저런 기분이에요 그냥 내 위치 다 알고 있고 게임할 맛이 안 나 왜 오늘로써 증명됐죠 트래커 스코어는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었다면 정말 인재였을 텐데 한국에 그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핵을 쓰는 거잖아요 전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국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안타깝죠 도전을 안 해봐서 직접 안 부딪혀봐서 한편으로는 저도 막 주나 X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개 X같고 핵쟁이 새끼들 다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느 게임이나 핵은 있기 마련이고 그 스트레스는 라이엇이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뭐 이거 보고 핵을 써보고 싶다 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당신의 실력은 아닙니다 이걸 쓴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핵을 쓰고 있다라는 걸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도퇴되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실력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 길게 설명 안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갑자기 또 뭔가 무겁고 좀 유쾌하지 않은 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다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